어! 갇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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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가방이 진짜 크네 자 테트나 쪽에 이렇게 설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보는 거지 뭐 자 일단 텐트를 어 이거? 어 이거는 그 머리 위에 치우는 그런 거 같은데 란아 아빠 촬영 중인데 텐트를 처음 쳐보는데 잘 칠 수 있겠죠?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진짜 크다 쫙 펴고 쫙 펴고 벌써 땀 송불 송불 송불한데 자 일단 최대한 쫙 펴고 홀대를 보면은 색깔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검은 거 하나 빨간 거 두 개 뭐야 검은 색깔 빨간색은 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검은 색깔에는 검은 색깔을 먼저 꼽습니다 자 쭉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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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빨간색이 있는데 또 빨간색을 다시 꼽으면서 쑥쑥쑥 흔들어주면서 쑥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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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 마지막 풀 때를 이게 테스트 산암 쳐봐야지 막상 캠핑장 가가지고 유튜브 검색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일할 줄 알았다 총 4개가 들어가는데 검은 거 빨간 거 빨간 거 검은 거 요렇게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 폴대 끝에 가면은 오징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요 긴가 준다 하더라구요 자 오케이 긴갔고 되겠죠 자 이렇게 당겨가면서 자 오 뭔가 되는 것 같다 반대쪽 오징어를 찾아서 좀 휘어가면서 이렇게 우와 뭔가 느낌있다 오케이 후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이렇게 오징어 두번째 오징어 받았고 이렇게 오징어를 으응 자 받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땡기면 되는데 근데 한쪽에 팩을 안 박아놔가지고 참 참 거시기하네 요쪽에 팩을 살짝 박아볼까 혼자서 치려면은 팩을 한쪽으로 박아야되네 그래서 일단 임의로 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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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박혀있어야 되는데 박을 데가 없어서 참 펴지 뭐 요런 느낌 괜찮나 임시로 대충 팩을 박아가지고 일단은 한쪽을 세워봤는데요 이게 혼자서 하려면 무조건 팩을 한쪽에 박아야되는거 같아요 자 이쪽에 팩을 박으면 끝인데 박을 바닥이 아니라가지고 박을 바닥이 아니라가지고 자 우 우와 넓다 우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볼까 아빠가 들어가보자 우와 넓다 그지 철수는 일단 눕힐까 자 오징어 빼기 하나 오 세 개 자 네 개 반대쪽에도 오징어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 자 접고 일단 폴대를 접었고 친구한테 빼앗는데 일단 요래 사다리꼴로 만들고 한번 접고 서로 만나게 이것도 바늘 접고 바늘 접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안쪽으로 다 잡아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절 한번 침만 대비하는 자 한번 더 절하고 절 큰 절 자 이너까지 집어넣고 재탄창 저기요 철수 합시다 아니 내가 할 정도면 진짜 아무나 다 하지 대한민국 사람 다 하는거지 텐트 치고 나니까 더 맛있네 근데 한 30분이면 치지 않겠나 맞지 숙달되면 아내꺼까지 다 해가지고